41999개의 LED로 장식된 렉서스, 렉서스 LIT IS입니다. 렉서스는 영국의 팝아티스트 두아리파의 비더원 뮤직비디오를 통해 화려한 LED를 선보이른 LIT IS를 공개했는데요. 렉서스가 신형 IS 홍보를 위해 뮤직비디오 플랫폼인 베보와의 콜라보를 통해 동작과 사운드에 반영하는 41999개의 LED로 구성된 디자인의 렉서스 LIT IS를 공개했는데요. 렉서스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41999개의 LED의 탑재를 오로지 수작업을 통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탑재된 LED 스트립의 길이는 약 1.6km에 달하고요. 불빛은 17만 5천 룸엔의 밝기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외부의 움직임나 음악에 직접 반응하여 자체적으로 빛을 구현한다는 것인데요. 마치 LED를 통해 자신의 시그널을 전하는 듯한 다채러운 불빛을 방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렉서스는 iOS의 페이스리프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스포티아는 외관의 10.25인치 센터스크린, 액티스 세이프티 장치 등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2017년 상반기 유럽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41999개의 LED로 장식된 렉서스, 렉서스 LIT IS였습니다.